네, 시간이 다 돼서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위원회 예술기반본부장 오영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변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신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국제예술교류 대상 사업들에 대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교류 사업에 대한 23년 업무 계획과 24년 개선 계획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제안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신화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견 주신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바로 답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내부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한 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공개를 하지만은 질문 주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 업무 보고 진행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국제그룹 부장의 업무 보고 후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현장 업무 보고에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는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 보고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 위원회가 주도를 한 안을 여러분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거꾸로 저희들이 올 사업은 이렇게 하고 내년 사업을 기획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국가의 귀중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집행을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 집행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내년 사업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미 작년에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마는 내년 사업부터는 여러분들이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려야 될 국제교류 분야는 아마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특히 문화예술 쪽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올해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이 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3년을 회고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3만불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선진국 소리를 듣는데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대였습니다. 후진국이었고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나라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진흥원을 만들고 지능법을 만들고 지능원을 만들고 문화진흥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그 당시에는 먹는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던 시대인데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다져져서 오늘날 그 세계 속에서 명실공의 문화강국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를 넘었다라고 해서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중동국가들이 훨씬 더 높죠. 그러나 중동국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명실공이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문화적으로 문화적 수준이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야지만 선진국이 된다.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반열에 올려놓은 주인공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이렇게 쭉 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순수예술 쪽을 자립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은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지난 50년 전에 이걸 설립하고 지금 50년이 흘른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굉장히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아마 다른 세계의 유래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름하면서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잡고 가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외통위에서 활동을 후반부에는 계속했는데 해외에 나가면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문화적 얘기를 하고 문화 교류를 얘기를 하고 한국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세계적인 여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아직도 캐션마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봐도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가 일을 해왔고 인바운드 차원에서 그러한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거의 안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한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조를 받아가면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명실공의 문화강국을 길로 가는데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국제교류부 김나영 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장 김나영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진행됐던 현장 업무보고에서도 국제교류 관련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궁금하신 점들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사업 설명회 때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국제교류 사업 전반을 펼쳐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조의 상단을 보시면 공모형 사업으로는 진입이 가능한 첫 지원 사업 그리고 이후에 국제창작활동과 교류활동 그리고 보다 심화된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보시면 다시 지정형과 비지정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지정형의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와 해외협력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예술가를 파견하는 형태의 사업이고요. 비지정형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초청을 받고 다시 예술위원회에 지원 신청을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예술공동기금은 특정 국가를 포커싱해서 보다 심화된 교류를 추구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상단의 사업들이 공모형이라면 하단은 기획형 사업과 기관 차원의 업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아츠카운슬로서 세계문화예술기관 연합인 입학하 활동을 통해서 국내 문화예술 정책을 발신하는 역할을 하고 해외문화예술기관과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현지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업들 이외에도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전통공연진흥재단을 통해서 서울아트마켓, 센터스테이지 코리아 등의 사업으로 공연과 전통예술 분야의 해외 유통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과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은 레지던스 참여를 통해서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사업 신청자들의 대륙별 희망 사업지역 통계인데요. 보시다시피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시아와 북아메리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두 굉장히 잘 아시겠고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국제교류 사업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초까지 해외 레지던스 사업들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문을 닫았었고요. 이 사업만큼은 국내용으로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년 조치를 해서 코로나 회복 후에 레지던시에 가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저희도 레지던스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파트너십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플랫폼에 대한 리서치 사업을 신규 추진해서 예술가 당사자 관점에서 다양한 레지던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다시 현장의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리서치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장르별 특성과 예술계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는 레지던스 운영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연 분야는 현재 조금 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네트워킹이나 축제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최근에 아트앤테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저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파견을 시작으로 아트앤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지속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유럽 레지던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새로운 네트워크와 우수한 창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외의 국가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흡수 통합되면서 이 사업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프로젝트 지원 형태를 띄고 있고요. 문학부터 다음까지 7개 장르를 모두 지원합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히 재개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 공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모 시기의 문제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년도 10월에 정시 공모 그리고 소규모지만 올해 4월에 별도 공모 이렇게 2회에 걸쳐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별도 공모에는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과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그리고 한국 캐나다 공동기금 세 가지가 해당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국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했더니 사업 중반에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오히려 프로젝트의 구현과 확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연도 중반에 소규모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시거나 내년 공모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국을 대상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캐나다 예술위원회와 협력 사업을 운영합니다. 준비, 리서치, 협업까지 2, 3년 정도의 비교적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르코 국제 심포지엄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동기금을 통해서 구축한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의제를 전세계로 발신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동기금 사업은 전반적인 코디네이팅과 파트너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보다 파급력 있고 수월성 높은 프로젝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입니다. 예술위원회는 한국관의 운영 주체이자 커미셔너로서 미술전과 건축전을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미술과 건축을 세계부대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대로 기존의 커미셔너, 예술감독, 작가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또 작년 전시는 한국관 개관 이래 56.6만 명이라는 최다 관객수를 기록하면서 한국관이 자르디니 안에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외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볼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전시를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술계와 건축계 의견을 수렴했을 때 좋은 전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충분한 준비기간이었고 해외 국가관에서도 전시 1년 반 정도 전에 예술감독을 선정하는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시기를 조금씩 앞당기다가 올해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앞당겨서 곧 2024년 미술전 예술감독이 선정이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건립된 한국관이 오는 2025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해서 25년에는 국내외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올해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들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정형 레지던스 19개처, 축제 2개처, 공동기금은 6번째 파트너십을 구축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기관 교류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사업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부 요인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국제교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시그널을 많이 감지를 하였습니다. 공모를 진행하면서 올해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진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국제예술교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교부했던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다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국제교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개선과 더불어서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 국제교류의 방향성 모색과 신규 사업 개발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포인트와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사업 구조를 보면서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의 메인 국제교류 사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아웃바운드형입니다.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초청이나 협업, 비대면 교류가 모두 가능하지만 지금 1번에서 보이는 통계가 최근 5년간 지원 신청하신 사업 희망 지역인데요. 대부분 국외 중심이고 21년에 코로나 시기 공모 접수를 받았던 때가 약 47% 정도로 국내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최근에 해외 국가들도 자국으로 예술가들을 유입해서 장기적인 네트워크와 교류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K-컬처에 대한 호감이 극대화되고 각광받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인바운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서 국내에서도 해외 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의 중장기 트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근 5개 년 동안 저희 국제사업에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제교류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사항은 결국 연속성,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국제사업이 워낙 외부 변수도 많은 데다가 단년도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다 보니 좀 짧은 호흡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일부라도 중장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디자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현지 통신원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었고 디지털 결과물을 받기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예술위원회 자체에서 현재 통합 성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성과 공유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30주년이라든지 지정형 사업의 주요 모멘텀별 성과를 활류하는 계획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는 5월에 극지연구소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라온호 승선하는 북극 레지던시의 성과를 보여드리는 전시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예술가 여러분들의 성취를 앞으로 구축하게 될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류하고 해외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교류 분야의 업무 보고 드리고요. 보고 드린 방향성에 대한 의견, 또 기존 사업의 개선이나 지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주시면 겸허히 듣고 주시는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기관 차원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의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슈님께서 발표 자료 공유 가능한지 문의드렸는데요. 저희 발표 자료는 저희 질문 들어온 것을 이제 저희들이 답변하면서 아마 거기에 같이 발표 자료도 같이 저희들이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찌그리 대표, 방수진 대표님께서 이제 해외 예술가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전시회 추가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 또는 변화될 국내 예술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랩실과 숙소 활용 등 교류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 이외의 기업 연계로 지원이 더 이루어지면 예산이 어떨까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간의 소통들이 보다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과 유유 대표님께서는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해외에서 소유되는 식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사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참여자들이 각자 지불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해외 파트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바운드 사업에 대해 아웃바운드형 사업에서는 숙박을 하며 공연 제작을 함께하는 경우라 이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룰라부는 국제교류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어 있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3년 단위 정도로 공유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전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역과 국가 프로덕션 중심의 교류에서 사람 중심의 교류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유튜브에서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지금 현재 그 모두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모든 의견을 다 들었고 저희들이 현장 업무부구를 마치기 전에 정변국 위원장님의 마을인물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의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결과물이라든지 홍보하고 하는 부분 사이트만도 19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원하는 방향도 단순화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더 지원하거나 결과물을 내는 데에도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답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하고 또는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 과정을 거쳐서 실행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약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함께 감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봐주시고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 하시지 못한 얘기라든지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을 재배치, 재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층에 예술나무 라운지가 있는데 이것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청년들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예술나무 라운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제가 요일을 정해서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2시간 정도는 그 라운지에서 언제든지 그 시간에 오면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늘 예술가의 집은 여러분들의 집이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들 주시면서 함께 문화관국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온라인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있을 현장 업무보고를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업무보고는 문화예술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오늘 이 자리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